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닿지 않는 천장에 손을 뻗어 보았지 별을 진짜 별을 손으로 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너의 앞에 한쪽만 무릎 꿇고 저 멀고 먼 하늘의 끝 빛나는 작은 별 너에게 줄게 다녀올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볼 수 없는 것을 보려 눈을 감아 보았지 어딘가 정말로 영혼이라는 정류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뭔가 잔뜩 들어있는 배낭과 시들지 않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영혼까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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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